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리액터 기능을 활용하여 손쉽게 페이스 스왑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과정에서 필요한 커스텀 노드입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설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이고 두 번째는 인사이트 페이스 모듈입니다. 설명란의 더보기에 있는 다운로드 주소로 접속합니다. 커뮤니티 버전이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여 설치합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 페이스 모듈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총 4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이름에 있는 CP 뒤에 숫자는 버전입니다. 컴퓨와일을 실행할 때에 커맨더 창에서 파이썬 버전을 확인합니다. 저는 현재 3.12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P312 파일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파이썬 버전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파이썬 인베드드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주소창에 cmd를 입력하고 커맨더 창을 실행합니다. 파이썬-mpip 인수토를 입력하고 뒤에 파일명을 복사하여 입력합니다. 엔터를 치면 인사이트 페이스 모듈이 설치됩니다. 정상적으로 설치되면 컴퓨 유아이를 다시 실행합니다. 먼저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여 노드를 모두 지웁니다. 리액터 패스트 페이스 스왑 노드를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인풋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 이미지에 이 얼굴을 합성하겠습니다. 로드 이미지 노드를 2개 추가하고 모두 연결합니다. 인풋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이미지 아웃풋에는 세이브 이미지 노드를 추가합니다. 워크플로우가 아주 심플하죠. 우선 이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이 얼굴을 합성하여 이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얼굴이 자연스럽게 잘 합성되었지만 조금 확대해보면 합성된 부분이 선명하지 않고 약간 흐릿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옵션에서 페이스 리스토어 모델은 얼굴을 합성한 다음 복원할 때 사용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합성된 얼굴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상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델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모델을 이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굴 보정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보다 얼굴이 많이 선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드포머 모델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테스트해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얼굴 보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정하기 위하여 페이스 부스터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페이스 부스터를 검색해서 추가하였습니다. 부스터 모델에서 코드포머를 선택합니다. 인터포레이션은 얼굴 보정 과정에서 픽셀 간의 중간 값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설정입니다. 옵션을 리어레스트로 선택하겠습니다. 노드는 페이스 부스트에 연결합니다. 큐프롬프트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페이스 부스터를 사용하여 보정한 이미지가 훨씬 선명하고 퀄리티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액터 노드를 그룹으로 묶어주고 디폴트 워크플로우를 복사하여 가져옵니다. 디폴트 워크플로우에서 출력되는 이미지를 리액터의 인풋 이미지에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생성된 이미지에 페이스 스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로 이런 이미지를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무제한 생성 가능합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얼굴의 일관성을 유지한 영상은 어떻게 생성할까요? 영상의 페이스 스왑 워크플로우도 한번 구성해보겠습니다. 먼저 디폴트 워크플로우는 바이패스 처리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바이패스 그룹 노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영상을 불러오는 로드 비디오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 영상에 이 얼굴을 합성할 예정입니다. 초이스 비디오 투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영상을 불러옵니다. 얼굴 이미지도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업스케일 이미지 노드를 추가하고 연결합니다. 사이즈는 540, 96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인풋 이미지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출력에는 비디오 컴바인 노드를 추가하고 연결합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원본 영상과 동일하게 30으로 설정합니다. 큐프롬프트를 클릭하여 영상을 생성합니다. 영상이 생성되었습니다. 원본 영상과 비교해보면 빠르게 움직이며 춤을 추는 영상에서 얼굴을 정확하게 추적하여 이질감 없이 자연스러운 얼굴 합성 영상이 생성되었습니다. 오늘은 리액터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와 영상의 얼굴을 합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굴의 표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보시면서 추가로 진행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대한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